10시 전 8시 전 10시 전 뭐야? 찍고 있어 왜? 여기 앞에 찍으려고 길 찍으려고 나도 좀 찍고 오늘도 좀 찍고 머리가 아주 그냥 아 저기 진짜 예쁘다 아네 안녕 좀 이따 먹어줄게 오늘 못 먹는데 못 가는데 내일도 못 가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치 샘프라니나 가야 먹어 LA나 가야 먹어 왜? 오늘 또 스테이크 먹으면 안 돼? 어디서 먹을 건데? 먹을 때가 있으면 먹으면 되지 난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야 레오나 제너럴스토어 됐어 이제 이제 꺼도 돼